오늘 나눠볼 이야기는 역시 LG에너지솔루션 오늘 오전에 발표된 실적을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기아 실적도 말씀드렸고 그 전에 또 포스코케미칼도 실적을 발표했는데 연매출이 3조가 넘었답니다. 포스코케미칼도. 이러면서 전기차 쪽은 확실히 이제는 뭔가 주도업종, 주도산업이 되고 있다는 게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전기차, 2차전지 소재가 한 번쯤 업앤다운을 보이면서 전체적인 시세를, 사이클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키워드 먼저 이야기 드리고 본 이야기를 좀 드리면 여러분들은 주식을 오랫동안 하실 생각이면 전기차 섹터는 항상 모니터링을 해야 된다. 그 기준은 여러분 글로벌 판매, 자동차 판매 대수가 지금 현재는 10대 중에 한 대가, 지금 10대 중에 한 대가 전기차라고 보고 있다면 10대 중에 3대가 만약에 전기차일 때까지 성장은 가능하다라는 컨셉으로 스타일로 좀 업앤다운의 큰 사이클을 좀 보셨으면 하는 생각에 오늘 LG에너지 솔루션 가지고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금 전에 키사 세계를 보게 되면 분명히 정원장은 오늘 GPT 챕법, AI 쪽으로 할 것 같다라고 했는데 오늘 LG에너지 솔루션인데 이유는 딴 건 아니고요. AI는 사실상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여기서는 다루기에는 좀 부담이 되지 않고, 부담이 되고 여기서는 지금 현재 여러분들 보고 계신 AI 쪽은 매매는 해야 됩니다. 해야 되지만 이 현재 자리에서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매매를 좀 하시고 있는 사람의 영역이라는 판단하에서 너무 이제 물 들어가서 들고 가는 관점에서는 조금 불안하다라고 이야기 좀 드리면서 전기차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G에너지 솔루션의 지난해 영업이익이 1조 도파를 했어요. 그리고 매출도 사상 최대로 나왔습니다. 거기에 이제 디테일하게 보게 되면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57.9% 증가한 1조 2천억이 기록했고요. 같은 기간 매출 같은 경우에도 43.4% 지난해 늘어난 25조 5,986억을 잠정 집계가 나왔습니다. 그 이유를 보게 되면 하반기 전기차 및 전력망 용이라고 할 수 있죠. 에너지 저장장치 ESS의 수요 개선에 따라가지고 전 제품군의 출해량이 증가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LG에너지 솔루션의 제품 포트폴리오에 전체적으로 시대의 트렌드에 딱 맞아 들어가고 전체적으로 포트폴리오의 매출 비중이 고르게 다 따라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요 원재료 가격뿐만 아니라 상승 분해 판가 연동 확대. 다시 말해서 원료값이 많이 올랐지만 이게 다시 말해서 올랐는데도 싸게 팔아야 되는 그런 과거의 일이 아니라 비싼 만큼 비싸게도 팔 수 있다. 그리고 완성차의 업체에게 비싼 단가를 다 대물 수도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연간 최대 매출에 달성한 거로 좀 보입니다. 이렇게 원료 가격이 올라가더라도 전체적으로 다 비싸게 받을 수 있는 환경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북미 시장의 전기차 성장세도 가파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이게 지금 대세로 움직인다고 보시면 되고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 전체적으로 이제는 자동차를 바꿀 때 휘발유냐, 디젤이냐가 아니라 전기차 뭐 바꿀까. 또 매장에 가게 되면 말 그대로 언제 나와요? 라고 물어볼 정도로 대기가 많은 걸 보게 되면 앞으로도 수요는 꾸준하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전기차, 버테리 시장의 전반적인 성장을 견인하는 게 지금 테슬라라든지 유럽 쪽의 완성차의 대표적인 주자들인데 지금 현재 분위기상으로는 여러분들 코로나 여파로 인해가지고 웬만한 셧다운 현상으로 인해가지고 전체적인 상품 쪽에서의 수요가 둔해지는 반면에 자동차는 늘어난다. 집과 코로나 여파로 인해가지고 두 가지 컨셉이었죠. 집하고 자동차가 제일 안전하다. 그러니까 독립된 공간이다 보니까요. 그런데 그게 있어가지고 휘발유와 디젤이 아니라 전기차를 탄다라는 이 마인드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럽은 40% 중반 그리고 중국은 20% 중반에 가량 성장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글로벌 생산 능력 확대를 인해가지고 투자도 지난해보다도 6조 3천억 이상의 50% 이상이 늘어난, 늘릴 계획이다 보니까 올해가 아니라 또 내년에도 어닝 서프라이즈는 당연한 수순이 아닐까 또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LG에너지 솔루션이 좋은 실적, 사상 최대 실적 지난해 기록했다라는 것을 확인을 했고 미국 시장에서는 테슬라에서도 역시 전기차에 대한 수요는 계속 견조하다라는 식의 이야기 릴론 머스크가 해주면서 일단은 좋은 이슈들이 겹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2차전지 관련 LG에너지 솔루션을 포함해서 2차전지 관련 섹터를 더 자세히 봐야 될 텐데 어떤 섹터, 어떤 테마를 더 구체적으로 주실까요? 저는 지금 우리 글로벌 시장 라이브에서도 이야기 드리고 아웃사이드로 이야기 많이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대한민국은 반도체,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 우리나라의 글로벌 탑 리더라고 볼 수 있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있음으로써 반도체 전반적인 시장의 환경을 만들어줬다고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전기차도 이제는 글로벌 탑 리드가 나오는 소재 회사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거든요. 왜? 공급차가 있으니까. 만약에 그대로 밧데리 완성, 셀 업체들의 탑 10 안에 드는 회사가 우리나라의 3개가 있죠. 그렇죠. LG에너지 솔루션, SK, 삼성까지 있다 보니까 수요가 받쳐주니까 공급하는 업체들의 성장은 가파르게 오르고 있고 특히나 우리나라 업체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공급뿐만 아니라 글로벌 확대가 이어질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다. 2차 전지 자동차의 성장은 더불어 에너지 저장장치 저장뿐만 아니라 2차 전지 시장은 향후 2025년까지 메모리 반도체보다도 훨씬 더 큰 시장으로 성장한다는 얼마 전에 기사까지도 신용기사로 나온 게 있고 특히나 2차 전지 산업은 소재 부품 원가 생산 70%가 원가에 들어가는데 그 원가에 있어서 2차 전지 우리나라의 소재의 기술력이 상당하게 앞서간다. 다른 나라보다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과거에 2000년대 초반에 우리나라를 이끌어왔던 반도체 시장과 관련된 업체들이 만들어졌다면 이제는 2020년 향후 우리나라를 뭐게 살리는 것은 2차 전지의 셀업체를 필두로 한 양극재, 응극재뿐만 아니라 소재 업체들이 전반적인 산업 환경을 만들기 때문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 환경에서도 상당하게 앞서 나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반도체 산업이 우리나라의 산업 기반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줬던 것처럼 2차 전지가 이제 그런 역할을 할 것이다. 그런 패러다임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것은 이제 다들 체감을 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살펴볼 2차 전지 소재 관련 섹터에서 어떤 종목들 흐름 좀 체크를 해볼까요? 먼저, 제일 먼저 영업이 제일 많이 되고 수직 계열에 성공시키고 또 이제 과거에 철강 회사에서 이제는 말 그대로 글로벌의 탑 리더를 달릴 수 있는 회사죠. 포스코케미컬은 여러분들이 이제는 매일매일 봐야 되는 종목이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캔들을 보면서 먼저 좀 기술적으로 먼저 헤아려 드리면서 그러면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이 수익을 얻기 위해서 방송을 보기 때문에 수익을 어떤 식으로 어떤 자리에서 볼 수 있냐라는 관점에서 좀 먼저 해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1월 달이었죠. 11월 30일 날 21선을 이탈하는 데드크로스가 났을 때는 21선 데드크로스가 났을 때는 항상 매도를 해야 됩니다. 그런 후에 어제였습니다. 어제하고 오늘하고 급소가 나오기 시작하죠. 며칠 전에 제이라이브에서도 지금 5유선을 타고 가는 자리에서 60위선 뚫어주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LG에너지셋 솔루션이 같이 밀리면서 우리나라 소재가 좀 밀렸습니다. 그러자마자 어제였습니다. 어제 오전장보다도 오후장 11시부터 가파르게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을 통해서 60위선 돌파인 캔들이 만들어지면서 지금 현재 양선이 만들어집니다. 당장은 아니에요. 당장보다도 이 종목 같은 경우가 좀 무겁고 16조 종목이다 보니까 항상 5유선 붙임에서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보다도 오히려 더 옆으로 행보를 하면서 양업량 패턴에서 단봉으로 줄 때 이제는 매수를 해야 된다. 포스코케미칼은 매수 관점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접근해야 된다. 데드에서 매도하고 골드에서 매수하는 자리를 계속 따라다니면서 하게 되면 여러분들 큰돈 보실 겁니다. 왜? 지금 보시는 빨간 선 있죠? 빨간 선 올라갔다가 매도, 매수와 매도 따라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두 번째는 여러분들한테 금량을 알려드리고 싶은데요. 왜 금량이냐면 금량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작년에 사실상 황제주 가까운 느낌이 나죠. 10배 가까이 올라왔던 종목이다 보니까 그에 관련된 재료가 너무 많이 알고 있고 그리고 물량 자체도 상당하게 고점에서 터지다 보니까 이제 다시 한 번 더 2차 전지 소재가 한번 움직이게 되면 다시 한 번 더 지금 고점에서 물려있던 큰 손들이 나오기 위해서 한 번 더 들어 올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 두 번째는 금량을 좀 제안 드리고요. 조금 더 가볍다고 보시면 되고 세 번째는 성화 혜택입니다. 성화 혜택은 현대차, 기아차의 형태와 좀 비슷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현기차가 지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 오늘 잠깐 쉬고 있지만 올라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현기차가 잠깐 쉴 동안에 현기차에 관련돼 있는 아이돌이 올라간다면 성화 혜택이 다음 주에는 조금 빛을 발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포스코 케미칼, 금양, 성화 혜택 이렇게 2차 전지 소재 섹터에서 테마에서 좀 종목을 골라주셨고 그러면 최선호 중 하나를 좀 선택을 해보죠. 맞습니다. 얼마 전, 며칠 전이었죠. JYP 선정해서 잘 가는 것처럼 탄력입니다. 주식은 무슨 일이 있어도 매수를 해서 수익이 나야지 제 맛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주부터나 아니면 2월 첫째 주부터 2차 전지의 소재가 한 번 움직이게 되면 금량을 여러분들이 좀 중점점으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금량은 내용상으로 이야기 드리면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간단하게 설명하게 되면 지금 20일선 골드형 골드를 만들어놨고 다음 주부터는 5일선이 따라오면서 20일선 골드크로스를 만들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는 골드크로스의 정별 초입으로 들어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나 환경이나 지금 분위기상으로나 다음 주가 딱 맞아 들어갈 것 같습니다. 성격이 좀 급하실 것 같으면 오늘 종가 그리고 다음 주 월, 화, 내, 은봉 공약에 5일선에 받쳐놓고 따라가시면 좋을 것 같고 목표가는 3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2만 3,100원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차 전지 소재 섹터에서 금양 다음 주나 2월 초에 한 번 전반적인 시장이 다시 한 번 더 집중하고 관심이 커질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오늘 LG에너지 솔루션도 그랬고 포스코 케미칼도 그렇고 확실히 2차 전지 관련 국내 업체들의 몸집이 점점 커지고 있고 돈을 잘 벌고 있다라는 것들을 숫자로 계속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머선일이고 정우영 원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인사이트도 주시고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주말 잘 쉬시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